1.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본문으로 큐티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방금 읽은 9절을 관찰해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렇게 읽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아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히브리어 가운데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면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형이고 에서가 형이고 에서가 장자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를 더 사랑해야 되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지 않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결정했다 자격이 없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 나의 결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오늘 들리길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나보다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많은데 어째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결정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나의 결정이다. 뜻이 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봐도 흔들리지 말고 내 부족한 상황을 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오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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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